안녕 여러분 오늘 지금 동생 차 보러 딜러쉽 가고 있어요 동생이 이게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차 딜러쉽에 가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투덜거릴 누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라떼를 하나 물려놓고 가려고 지금은 스타벅스에 가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한 20분? 15분? 10분째? 확실히 10분은 됐다 그지?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늘 지금이 4시가 다 돼가는데 아침에 먹힌 반조각에 커피 마시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원흉 오늘은 이거 선제장국 먹으러 왔어요 엄청 매운 것 같은데? 생각도 안 매운데 제가 Dra-2 이렇게 시원한게 아이스크림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또 전화할게요 왜 무서웠을 거예요? 고마워요 정비와 로농 아 괜히 주물러서 고기만 버려놓고 전부 주물러 쳐서 돈으로 주둔다 아 나와드 아 my god that's her 저께요 이것좀 드세요 oh my gosh 말 말해 지금 말해 너는 잘 맞냐 장난감처럼 만지며 배웠어요 아, 괜찮아요. 중급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아, 혹시 그는... 문은이소만요. 김, 미, 자, 미, 자, 수입니다. 아, 네. 그는... 그는... 오, 제... 그는... 그 사람은... 그는 아버지요? 네. 문은이소만요. 칼국수 소금 칼국수 아빠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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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